추석 명절. 가족끼리 어떤 말을 주고받고 계세요? 밥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언니. 혹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진 않나요? 한찬이라고냐? 허여물고하니 멸치볶음밖에 없어. 설마 말이 자꾸만 엇나가서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있나요? 제 친구는요, 와이프가 애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월급도 따로 챙겨주던데요? 신경전 그만! 가족 간의 행복해지는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전문가 최성애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던데 가족 간의 대화가 줄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그냥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연구된 게 있나요? 네, 작년에 아주 흥미로운 주사가 있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응답자의 69.4%가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조차도 소통하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60%였답니다. 아, 이거야. 진짜 말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는 대화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 이게 키우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엄마로서 경험을 좀 나눠주려고. 그런데 전화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 참다 전화를 해서 뭐 트림은 잘하니,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엄마, 유튜브에 다 있어. 동영상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별로 없다는 것도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번에 올림픽 경기할 때 같은 가족이 있어도 한 사람은 나는 펜싱을 보겠다, 한 사람은 수영을 보겠다, 뭐 그러니까 관심사가 같지 않으니까 그만큼 또 대화할 기회가 적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게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할 텐데요. 얘기를 해봤자 그 경험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대개는 부부 사이나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거리감만 생기고 화만 나고 서로 기억과 감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안절감만 생기고 절망만 생겨서 아이고, 말 안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점점 더 대화를 깊이 하게 되겠죠. 열심히 대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요. 왜 가족끼리 사실 이런 대화는 하잖아요. 밥 먹었니? 집에 잘 도착했어? 네.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안부, 인사? 이 정도도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죠. 요즘 가족이랑 하더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대개는 아침에 헤어졌다가 각자 볼 일 보고 나중에 이제 다시 저녁 때 집에 와서 그래서 하숙생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잠시라도 잘 다녀오라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냐? 이런 짧은 인사가 그동안에 서로 떨어져 있던 그 시간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 안 하면 혹은 그거조차 하기 싫어서 서로 피해서 늦게 들어오고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문 닫고 들어가고 한다면 점점 점점 단절감, 고립감 때로는 소외감마저도 생기게 되겠죠. 네.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 요즘은 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SNS나 메신저나 이런 걸로 서로 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 그럼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장 봐서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강아지 산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동영상으로 짧게 올려서 가족끼리 같이 보는데 좋은 건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보고 싶을 때 계속 볼 수 있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유대감이 생기고 귀답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좋은 그런 통신, 그런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 대화를 안 할 거면 톡이라도 해라. 그러니까요. 어쨌든 소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만났을 때 좀 덜 어색하겠죠. 덜 서먹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가 갑자기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뭐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거나 어색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대화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던 부모님이나 혹은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만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명절되면 시댁에 갈 생각만 해도 가족이 모일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또 가면 뻔히 벌어질 어떤 상황이 보이니까 진짜 가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한 가지만 한 번 실험 삼아서 한 번 해보시라 그럽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부모님이나 혹은 어르신의 장점을 한 50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50까지나요? 잘 안 떠올라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거 3개 그다음에 7개 그다음에 10개 그러면 그 다음엔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거든요.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더 순방관계가 좋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자식이 또 어떻게 지내는가 사실은 그거는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잘 살 것인지 이거에 대한 걱정 내지는 우려 염려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와 염려의 말이 자녀가 듣기 싫은 방식으로 한다면 너 보니까 깜짝 말랐다. 너 도대체 배우자가 와이프가 밥은 해주니 밥은 해주니 이런 말부터 해서 직장 가졌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그런 것들 대신에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된다 혹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나 전달법이라는 거거든요. 부모님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을 나 전달법으로 전달하면 아 부모님 그렇게 걱정하시는구나 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요. 좀 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소통법 이런 게 있을까요?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즉각 난박하거나 비웃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되는 대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하고 들어올 때 원수되는 대화라고 한다면 아이고 너네는 도대체 한 번도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오는 적이 없잖니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아이고 한숨 나오네요. 한숨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비웃는 듯이 아이고 그래 일찍도 자랐다 이렇게 좀 약간 비꼬는 듯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원수되는 대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어지는 대화는 상대가 한 말에 상관없는 주제로 바꾸는 거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할 때 아우 저 강아지 밥 좀 줘라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딴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말한 사람이 정말 머쓱해지겠죠.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원수되는 대화나 멀어지는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서로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제 쌓였던 감정을 나중에 얘기할 때 좀 어떻게 툭 튀어나오게 되겠죠.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황하는 대화는 네. 어떤 건가 이거 궁금하네요. 그럼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상대가 한 말에 내가 들었다는 표현만 하면 돼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럴 때 어 왔구나 이러면 돼요. 그것도 얼굴을 바라보거나 눈을 바라보고 하면 더 좋겠죠. 어 왔구나 이렇게 딴 데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왔구나 아니면 아이고 잘 왔다. 교통 많이 막혔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거나 아니면 바라만 봐줘도 이건 다가가는 대화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왜 안될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미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녀는 사실 요새는 애들이 막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 뇌 발달적으로 보면은 어른만큼 이렇게 전두엽이라고 해서 인지 논리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영유아에서 사춘기까지는 정서 부분 감정을 그 주관하는 변현계라고 하는 그곳이 아직 발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게 인지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바로 감정 코칭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것은 뭐와 대비가 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 흔히 들었던 행동 코칭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럴 경우 아이는 자기가 조종 당하거나 혹은 자기 감정이 무시되거나 반가된다고 느끼면서 그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감정 코칭은 관계적 소통이죠. 관계를 먼저 아이와 연결을 해서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가 난 거를 알게 되면 그럴만도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물로 쾅 닿는 게 아니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혹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도 이해가 되네. 다음에는 이러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서로 배려받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오늘 뭐 얘기해 주신 게 워낙 많아서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머릿속의 기본 개념 같은 게 좀 다르게 잡히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좀 실천해 볼 만한 좀 쉬운 과제를 하나 주신다면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이게 그림의 떡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네. 좋은 거야.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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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남편이 먼저 주로 일어나거든요. 저의 손이나 발을 약 20초 주물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일을 하러 헤어질 때 약 6초간 포옹을 합니다. 왜 6초냐 하면 6초 정도 해야지 그때부터 연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호르몬 여자는 옥시토신 남자는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0초 정도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런 정도 아니면 그냥 돌아와 준 것만도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10초 정도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뭐 테레비 보거나 뭐 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우리 남편 어깨나 손발을 약 30초 이자 붙여서 30초 주물러줍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요. 66초입니다. 1분 남짓이지 남짓하게 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부부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해주면 정말 좋다는 거죠. 아침에 막 깨울 때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빨리빨리 학교 가라고 이러기보다 한 20초 6초 이 정도 시간을 주면 아이는 정말 든든하게 아침 잘 먹고 가는 거 이상으로 네 또 갔다 와서도 정말 환영받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네 그리고 박사님이 이제 예전부터 행복일기 감사의 기론 감사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어 비록 내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고마운 점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뇌의 회로를 만드는 거라고 하거든요. 뇌에서 자꾸 부정적인 거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거 더 많이 생각한대요.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살찌듯이 운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거를 자꾸 떠올리고 써보고 하면서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회로 만드는데 평균 3주 걸린답니다. 뇌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평균 3주 근데 그것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되려면 평균 한 60일에서 100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우리 3, 7일 100일 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100일 정도 하면 저절로 몸에서 이게 자동 반응으로 습관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노력하면 지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맨날 모이자마자 싸우고 하는 것보다 우리 100일만 뭐 그것도 안 되면 3주만 조금 고마운 거 떠올리고 네. 장점도 적어보고 네. 가서 이렇게 덕담도 하고 듣고 그를 보면 정말 찜한 명절이 될 겁니다. 네. 이번 명절이 진짜 도움이 되는 말씀이시고 네. 특히 이걸 보시면서 가족 중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한테 고마운 점 한 50가지 정도 맞아요. 안 되면 한 3가지라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되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